도대체 이렇게 악법들을 양산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172석은 진짠가 얼마나 가짜가 많은가 가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찬찬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이 국회의원들이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가. 분명히 저 사람은 가짜인데 가짜가 큰소리 치니까 얼마나 참 기분이 나쁩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1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정통성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국민이 표를 던졌을 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국민이 표를 던지지 않은데 저거가 표를 만들어 집어넣어 국회의원 되면 그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냐 그건 가짜니까 그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거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언평을의 가짜 국회의원인가 아닌가 제가 단정적인 표현을 안 씁니다. 단정적인 표현의 가능성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재판 과정을 거친 다음에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가설이자 추정치를 제시하게 됩니다. 언평은 언평갑과 을 모두가 다 3구 대선 2020년 3구 대선에서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서울특별시 언평구 갑의뢰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모든 여러분들 언평구 동에서 다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1%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실제 얻은 득표에서 많이 빼버렸으니까 훔쳐갔으니까. 반면에 민주당 후보는 어떻습니까 모든 언평구의 관외 사전투표를 포함해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7에서 12%.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사전투표 표를 왕창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2022년도 3구 대선 서울특별시 언평구의 선거결과입니다.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3구 대선이. 그런데 지금부터 2년 전인 2020년도 4.15 총선으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언평구의 최종 결과는 51.2% 대 41.3%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종 중앙선거할린의 발표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586운동권 출신입니다. 서울 언평원의 강병원 의원이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21대 국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큰 소리를 칩니다. 1971년도 전북 고창군 출신이고 박주민 의원과 학생운동을 함께했고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학생운동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강병원 후보가 당선됐던 언평구 어른 엄청난 조작이 있었습니다. 언평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강병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2.64%가 나온 겁니다. 맞섰던 미래통합당의 허용석 후보가 마이너스 11.34%가 나왔습니다. 비교 대상은 첫째가 2016년 20대 종선에서 서울의 평균 차이, 서울의 후보배를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2.8%였습니다. 부정선거가 아니고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표본오차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표본오차는 1에서 3% 정도로 봅니다. 따라서 2016년에 실시된 20대 총선은 3% 이내의 2.8%로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3%의 4배 정도가 되는 그런 격차가 나온 겁니다.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이 바로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이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은평구월에 있었고 이것이 서울과 전국의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모든 격전지에서 다 관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엄청난 표를 훔친 겁니다. 최호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파괴범입니다. 헌법을 파괴범인 거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지스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런 표시표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21대 총선에 이렇게 조작한 부분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은평구월입니다. 은평구월이 이게 정상입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172명 가운데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표를 도덕질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월입니다. 도덕질한 세 번째 순서입니다. 사전투표조수가 55,800표입니다. 당일투표조수가 83,245표입니다. 총 투표율 기준으로 보면 당일투표가 59.9% 사전투표가 40.1%입니다. 사전투표 가운데서 여러분들 보시죠. 이 1번 대 2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일투표가 128.3% 나왔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뭔가 하니까 미래통합당 후보가 128.3표를 얻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0표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일투표에서는 상당수로 누가 이겼습니까?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얼마나 조작을 많이 했던지 관내 사전투표는 216.4% 관내 사전투표는 233.7%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래통합당 후보인 허용석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관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의 강병훈 후보는 216.4표를 얻은 겁니다. 우편투표에서는 233.7표를 얻은 겁니다. 엄청난 조작이 바로 은평구 의뢰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습니다. 여러분 다음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의뢰는 모두 7개의 동이 있고 그 다음에 동산하에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를 다 합치게 되면 총투표소 기준으로 55개 투표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55개 전부에서 뭐죠? 더불어민주당의 강병훈 후보는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한 개의 동 한 개의 투표소에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성공한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조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를 조작되지 않는 정상투표라고 보고 그 정상투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위 교차투표가 이루어진 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만 5천 9표가 나왔습니다. 총 조작된 것은 1만 5천 9표의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7만 8천 897표 대 4만 9천 796표라는 것은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존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오염된 조작된 득표수에다가 교차표수 조작표수를 수정합니다. 마이너스 민주당 후보에서는 마이너스 1만 5천 9표 그 다음에 통합당 후보에는 1만 5천 9표를 대해줍니다. 최종적으로 진짜로 보이는 추정 득표수는 바로 강용석 후보 강병원 후보가 6만 3천 888표 그리고 허용석 후보가 6만 4천 8백 5표로 그렇게 한 천표 차이로 허용석 후보가 승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관내 당일 투표하고 관내 수표가 엄청나게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이거로 또 표시가 되죠. 또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거 아니까 이걸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조작의 또 다른 증거는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에 숫자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선거를 훔쳐던 걸로 보입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음은 영등포 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등포 발언 진짜 국회의원인가 아니면 가짜 국회의원인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후보하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문병호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맞붙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도 엄청난 조작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100% 그냥 조작입니다. 3구 대선에서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엄청난 조작을.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크기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이재명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에 표를 집어넣고 그 다음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에서 표를 뺐는지 이 사람들 조작 어떻게 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에 참가자 총수 곱하기 10%를 이재명 후보에 대해주고 그 다음에 10%를 윤석열 후보에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조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이재명 후보는 항상 뭡니까? 플러스 9%, 플러스 14% 나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으면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통계학과 교수님들 가운데 이런 어마어마한 공동체의 안위에 관련된 존립에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평이라는 학술 논문 한 편 안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 상황인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난 겁니다. 최종 결과를 그래프로 처리한 걸 못 보기 때문에 출구조사를 보니까 57대 38.2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서울 영등포 값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조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조작했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도 들키지 않겠다고 생각한 건지 영등포 값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3.69%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엄청나게 사전투표에 조작을 해서 표를 넣어준 겁니다. 문병호 후보는 마이너스 12.62%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사전투표에서 표를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빼기 당일투표가 우뚝 서 가지고 마이너스 12.6%입니다. 여러분 가장 하단에 보시기 바랍니다. 공정선거인 경우에 평균 1에서 3% 이내에 머물려야 된다. 표본 오차입니다. 1에서 3% 이내에 머물려야 되는데 차이가 얼마나 났습니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3.69% 문병호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12.6%입니다. 그러니 조작도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거죠. 이게 아니면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 이 천만 결집운동에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같으면 050 인터넷 방송으로 이렇게 인터넷 전화로 하는 5개 전화가 개설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전화하셔가지고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이렇게 힘을 다해 줄 수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몇 명 정도가 지금 결집운동에 참가했는가를 아시려면 그 다음에 공tv.net 공tv.net 공tv.net으로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지금 지역별로 몇 명이 연령별로 몇 명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꼭 여러분들 공tv.net 그 다음에 070으로 시작하는 그런 번호를 누가 여기 수문장님 070으로 시작하는 그런 그걸 좀 올려주시죠. 전화번호를 하나 정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13.69% 뭐 이런 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야기를 배노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숫자인데 어떻게 배노를 하겠습니까 이걸 부정선거 없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 2016년도 20대 총선의 서울 평균값이 2.8%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이런 게 비정상인 거죠. 서울의 모든 지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의 모든 지역을 다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엄청나게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조작을 얼마나 했냐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값 사전투표수는 52,728표 당일투표수는 77,371표 총 영등포구값의 투표자 수는 13만 99표 그 다음 이름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죠. 당일 투표에서는 문병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116.8표를 얻는 동안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0표밖에 못 얻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문병호 후보가 상당폭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투표가 2배 이상을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후보가 얻습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207.6% 나왔습니다. 그것을 비유하자면 문병호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후보가 207.6표를 얻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는 더 심합니다. 214.6표를 얻은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난 겁니다. 참고로 4.15 총선에서는 관내 사전투표보다도 우편투표 일명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이 있다 심했습니다. 영등포구가변은 모두 9개의 동이 있고 9개의 동에 속해 있는 투표소가 59개입니다. 59개의 모든 투표소에 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후보가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로 기록된 것이 여러분들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플러스로 기록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꼭 같은 차원에서 이게 위에 영등포구의 이런 그래프하고 비슷한 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영등포구가변 모든 영등포의 이런 투표소에서 다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를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영주 후보가 다 플러스가 된 겁니다. 당일 투표를 오염되지 않는 조작되지 않는 정상투표로 가정하고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투표 교차투표 수를 계산해 보니까 14869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련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김영주는 72,445표를 얻었고 문병호는 49,292표를 얻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4869표를 김영주 후보로부터 다시 빼기하고 문병호 후보와 함께 다시 더하게 해주면 변경된 수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문병호 후보가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승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게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다 적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172석이 만들어진 겁니다. 저기서 그냥 법을 막 통과시키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이 성행한 겁니다. 여러분 다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갑은 과연 과짜 국회의원인가? 황희 의원하고 송한섭 의원이 황희 의원은 문체부 장관이죠. 문화체육부 장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양천구도 3구 대선 2022년 3구 대선 엄청난 조작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 표를 막 넣어줘가지고 20% 9% 플러스 9에서 플러스 20%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윤석열 후보는 모든 양천구 지역에서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9%까지 여러분들 표를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은 이렇게 항상 마이너스가 기록한 겁니다. 기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서울의 뭡니까? 이렇게 해서 서초 용산 제외하고는 용산에서는 권영세 후보는 아슬아슬하게 0.4% 타위로 이겼습니다. 당일투표에서 압승했는데도 사전투표 조작이 심해가 이렇게 전부 부정성을 해가서 다 가져간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침묵하냐 이야기. 이준석과 하태경은 어떻게 이런 데 침묵할 수 있냐 이야기. 아무리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 선관위 눈치를 보기 위해서 알랑방고를 껴야 되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에 침묵할 수 있냐.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도. 용산도 권영세 위원이 4.15 총선에서 그냥 그야말로 천재이로일 기회를 잡은 겁니다. 조작에도 불구하고 당일투표 압승했기 때문에 0.4%로 당선된 겁니다.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중국 한복을 직관한 한복 입은 황희. 공식 황희할 필요까지는. 이게 황희 문화체육국 장관이죠. 가짜인지 진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보면 가짜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양천구 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황희 플러스 14.02% 송한섭 마이너스 13.06% 공정선거인 평균값은 1에서 3%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2016년 20대 총선의 서울 평균은 2.8%입니다. 100% 조작을 한 거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100%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죠. 이걸 침묵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짐승이죠. 짐승이 뭡니까. 짐승이면 이런 것을 보고 조작 안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출세 좋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냐 이야기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다 벌 받습니다. 지금 뭐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는 사람 다 벌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년 천년 할 줄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만년 천년 해먹자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만년 천년이 해먹어집니까 그게. 해먹어지지 않죠. 황희 후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갑입니다. 사전투표수 5만 9797표. 당일 투표수 9만 2379표. 양천구 갑의 총 투표수 15만 2176표. 사전투표가 좀 유리 낮았네요. 39.3%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당일 투표에서 100을 여러분들 땄을 때 이번 후보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짜들었을 때 92.5표를 땄은 거죠. 그런데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땄을 때 관내 사전투표에서 황희 후보는 162표를 딴 거죠. 그다음에 165표를 딴 거죠.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볼 때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 사이에 격차가 확 나잖아요. 왜 격차가 나냐. 이렇기 때문에 격차가 나는 겁니다. 격차가. 양천구 갑의는 동수가 9개고 투표수 수가 66개입니다. 모든 투표수 66개에서 다 항의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 1병이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직관절이 이것만 봐도 뭡니까. 아하 이건 조작을 했구나. 엄청 조작을 했구나. 이것만 봐도 뭡니까. 아하 얘들 조작했구나. 엄청 조작했구나. 이렇게 나온 겁니다. 송한섭 후보가 압도적인 겁니다. 교차투표수를 고산해 보니까 15488표입니다. 이것은 조작표수로 추정되는 겁니다. 추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원의 발표는 이 숫자입니다. 황의 7만 8196표 송한섭 6만 7천 814표 그런데 뭐죠. 황의 후보가 부정선거를 통해 가져간 것을 빼주고 15488표 송한섭 후보가 빼앗긴 것 사전투표 빼앗긴 것을 대주기 바랍니다. 15488표 엄청나게 격차로 이긴 거죠. 한 2만 표 차이로 송한섭 후보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하면 못 이깁니다. 부정선거를 하면 이기기가 힘듭니다. 이기기가. 여러분 이 표 보시기 바라는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권영세 씨는 아주 운이 좋아가 0.4% 이겼는데 사전투표 조작을 하면 못 이깁니다. 못 이기기 때문에 이게 다 지는 겁니다. 여기 강남은 어떻습니까 강남은. 그야말로 강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압도적으로 당일투표에서 밀어줬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조작해도 못 이긴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어처원이 없는 결과가. 이렇게 하고도 여러분 도덕질 안 했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100% 도덕질한 거죠. 이렇게 하고도 이런 100% 도덕질 안 했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고도 이런 100% 어떻게 도덕질 안 했다고 할 수 있겠냐. 다 도덕질해가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네. 이걸 규명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규명하고 넘어가야지. 이거를 그냥 자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가 이걸 덮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애들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짐승국가가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나라에. 서울의 모든 지역을 이렇게 해서 조작질 해놨으니까. 전국의 모든 지역을 이렇게 조작질 해놨으니까. 172석이 그냥 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짜로 그냥 도덕질해가 만든 게 172석인데 그걸 왜 기정사실화냐 이야기죠. 요리 지방선거는 사전투표 하면 안 됩니다. 사전투표에 참가자 수 곱하기 20%를 그냥 조작을 하고 25%를 조작하는데 그걸 왜 하냐 이야기예요. 사전투표 당일투표 하면 그래도 부정선거의 상당수를 막을 수가 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드리고.